저울철에는 식량을 보기가 어렵죠. 수렵을 할 건데요. 저희가 기가 막힌 아이를 초대를 했거든요. 그 전에 잡을 수 있는 도구나 장치를 일단 준비를 하셔야겠죠. 동물의 다리나 목을 낚아채기 위한 도구예요.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급격하게 줄어들어야 나중에 여기서 탁 걸리게 되거든요. 이거 보세요. 이거 그냥 이런 동물들이 지는 게 아까 그렇게도 없진 않아요. 그리고 얘들이 보세요. 아 이리로 와봐. 이리로 와봐. 왜 광역시를 데리고 잘해. 아니야. 야 이봐. 사람도 걸려 넘어진다니까 사람도. 장난 아니죠. 뭘로 예상하시나요. 저는 내가 보기에는 꽁이야. 나도 꽁으로 예상해가지고. 녹음. contro결. 후!!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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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!!! 와! 와우! 제가 잡았던 지렁이 있잖아요 지렁이를 여기에다가 살포시 올려놓겠습니다 동운선uru 엄마 씨 수없어 엄마 최일 밥솥가락을 이렇게 넣어 밥lenаете 하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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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! 아, 얘 자기 왜? 아, 그럼 이런 단어를 좀 했어. 그건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컨셉이니까 괜찮을 거야. 아, 이건 너무한데? 하아, 진짜 이게 조교라는 게 불러다 놨는데 와! 너무 답답했어요, 진짜. 막 머리가 깨질 것 같았어요. 허허허허! 진짜 허닭을! 허닭이네요, 허닭! 자, 가야 우리! 광랑이가 만든 파상품! 사바나의 발톱! 사바나의 발톱 말고 파상품! 자, 한번 이걸로 저 두 마리를 아, 지금 세상 모르고 또 우리 꼬적여님과 저 친구가 데이트 중이세요. 네, 세상 모르고 지금 데이트 중인데 저 데이트를 저희가 방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아! 야! 야! 뭐라! 너! 야! 광랑아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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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ringing력이 야! 움직여라! 움직여라, 움직여라! 아! 아! 나! 돌아와야겠네. 움직여라! 야!ima! 뭐 하는거야! 야!여! 야! 유제한다면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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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eventually.. 일어나봐 일어나 일어나 발기 도망간다 낚아채는거죠 야 낚아채는거야 야야야 발이 안걸려 걸리지도 않아 아씨 실패 아닙니까? 갑자기 광락이는 말이 없어지고 소심해지고 야 야씨 아이씨 이거 왜 안돼 이거 어쩌란 말이냐 아 어쩌란 말이냐 딱 이렇게 와 이거 확 걸리네 발바닥이랑 이런데로 확 걸리는구나 야 이게 이렇게 하고 확 하니까 바로 잡히는구나 바로 그냥 걸어버리는거지 이제 쟤는 어떻게 해요? 고생하셨으니까 두 분께서 알아서 가십시오 나 갈등된다 어쨌든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저희도 고생했으니까 보상을 좀 받고 싶은 마음도 좀 있고 심심한 사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이 간직하겠습니다 뱃속에 가시죠 오랫동안 오랫동안 하귀였던 정순의 고용 요 나오 오랫동안 이번엔 좀 효율적으로 조각조각 내서 구워먹을 예정입니다 빨리 좀 구울 수가 있지 단시간 그리고 닭가슴살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훈제로 훈제 좋은 점은 아무래도 생존시에 얘네는 통구이를 하면 기름이 좀 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갖고 다니거나 이렇게 오래 보관하기 좀 불편하지만 흠제를 하게 되면 육포나 이런 것처럼 갖고 다니면서 수시로 단백질을 흡수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봐 야 어 예술이야 나 이제 다리를 한번 먹어볼까 아 기다렸다 야 오마이갓 후 어때 어때 야 이거 꼭 그거 같아 편의점에 닭다리만 이렇게 파는 거 있잖아 아 아 야 이 냄새 어떻게 할 거야 와 오 오 오 와 대박 대박 야 와 대박이다 이거 그래도 새해 이런 탈구 야 작년에 이런 게 어디 있었어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닭을 거듭나서 돼지 소 그리고 점점 더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주시면 제가 어떻게 해도 저희가 손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맛있게 먹으면서 우리 우리 꼬조교를 생각하면서 꼬조교 잘 간 게지 내가 보낸 좁쌀로 어떻게 잘 넘어간 거지 아우 야 복수하지마 야 복수하는 거냐 뭐냐 뭐냐 아무튼 간에 우리 생존남맨은 2014년도에도 열심히 야 누가 해라 말을 아우 나 잠깐만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리에 나